캐논 R5 마크2가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화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동영상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제한이라는 리미티드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AF가 좀 더 향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좀 더 없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R5 마크2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기존에 R5를 구매 예정인 혹은 내가 동영상을 크게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R5 마크2를 구매하는 게 맞을까 혹은 R5를 그냥 구매하면 어떨까라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R5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쪽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 부분을 굳이 촬영을 많이 안 하시는 유저라면 저 같은 경우는 R5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가격입니다 지금 캐논 R5 같은 경우에는 공식 판매 가격이 400 초반 정도로 기존에 처음 R5가 출시가 됐을 때보다 약 10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R5 마크2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0만원이 넘을 거고요 500만원 초중반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R5와 R5 마크2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내가 이 100만원을 투자를 더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도 영상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8K 영상과 좀 더 향상된 AF 그 다음에 좋아진 노이즈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30분 제한이 분명히 풀릴 텐데 그렇다면 저는 R5 마크2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사진에 촬영을 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굳이 R5를 비싼 돈을 주고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진이 주된 포커스가 된 유저라면 저라면 R5를 추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진을 촬영하시는 유저분들은 사실 AF가 조금 더 빠른 것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그리고 고감도가 현저하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EOS R5 같은 경우에 AF와 노이즈, AF 포커스만 하더라도 충분히 화질도 좋고 AF도 정말 내놓으라고 할 것 없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더 주고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격선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이 가격대에 지금 이미 포진이 되어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저라면 언제 100만원, 50만원씩 떨어질지 모르는 카메라를 바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라면 R5 마크2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EOS R5를 구매하시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R5 쓰면 발열 때문에 문제가 있다던데 R5를 지금 사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R5는 처음에 나왔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문제가 되는 발열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찍을 때 특히나 8K나 4K 고해상도 60P를 찍을 때는 발열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펌웨어가 지금은 1.9 버전의 펌웨어지만 이미 오래전 1.3 버전 이후로 IPB 라이트와 IPB의 영상 촬영이 되고 나서 부터는 동영상에서도 발열 문제는 이미 예전 1년 전부터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사진만 찍는 유저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발열에 대한 이슈는 크게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발열에 대한 걱정 때문에 R5를 산다는 유저분들이 있으면 꼭 이 점은 잘못된 정보다 펌웨어로 이미 업데이트로 이미 끝났고 사진만 찍는 유저분들이라면 발열의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